한술표 젠장 젠장 벌레 감자 찍어도 그거보다 많이 맞겠다 근데 단어가 어려워 단어가 뭐 있었는데? 긴게 많아 긴게 뭔지도 모르고 다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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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20점 마저올테니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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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안했다? 난 내가 자랑스러워 숙제 안했는데 네가 자랑스러워? 왜냐면 난 많이 놀았으니까 오늘 영어학원 레벨업 나왔네 아이고 잠깐만 꼬마 잠깐만 꼬마 어떻게 할거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다짐을 남겨놔야겠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할거야? 이 결과가 뭔데? 이 결과가 뭔데? 네 생각에는 너의 그동안 숙제 행태와 숙제 안에서 그때 나머지 공부까지 가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올라가면 3개월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뭔가 올라가는데 지금 레벨에서 지금 몇 달 한거지? 3개월 한건가? 원칙적으로는 6개월 과정이 맞잖아 6개월에 그 다음 레벨 올라가는거고 못하면 스테이 한번 하는거고 응 잘할거야 잘할거야? 그럼 화내지 말까? 아직 6개월이 된게 아니니까 레벨 하나 아래로 내려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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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확인하게 해줘 그래서 엄마가 변화를 부탁해서 그냥 내가 다시 한건 안 Indigenous 여어 avez committed 사실은 레벨업은 개인 상태에요 화나서 내렸어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봤다고는 했는데 중간에 숙제가 밀려서 나머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짐으로 왔는데 완전 실망했어요 지금 이 점수를 받았대 이렇게 하는게 약간 문법이 오류가 있지만 이 곡자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느낌도 전달하고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렇고 너무 부탁드립니다 다음 레벨 5차 걸스 봐봐 나 눈치챘거든 눈치챘거든 선생님이 무서워질거 같아 처음으로 레벨업했어요 유나가 3개월만에 잘했어요 짭짭짭 얘를 이제 다 써야된데 이거 선물로 나눠 뿌려도 될까 아니야 이건 완전히 뿌릴 수 있는 선물 난다 왜 그런 선물을 원하나 좀 이상해 맛있게 드세요 두두둔둔 두두둔 유나 박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내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여가지고 우리가 약간 누군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요 박스가 작은데 조금 상한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일거같은 앞에 소집이다 앞에 뭐라고 써있는데 굉장히 고가일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뭘까요? MP 뭐라고? MP 어머 유나의 소원인 MP3가 왔어요 어머 이걸 받아도 되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이모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비싼거를 받아도 되는데 옛날에 저거 좋아하던데 유나가 갖고싶어서 이모한테 사달라고 했던건데 그거 미성물이냐 그거는? 뭐야야 뭐하니 아 그거 제일 좋아해요? 아이팟처럼 생겼어요 어머 아이팟처럼 생겼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했지 구독자님한테 야 이거 어머 다 뜯어버렸어 어떡해 이모가 가격 알아보고 너무 비싼거면 이거 다시 보내드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망했죠 여기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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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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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고마워요 유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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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진이 한마디가 아니라 빅마디 예진님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는건가요? 제가 학원에서 지랄 때 예진이 생각하면서 노래 뭐 학원에서 듣는다고 아니 하고 버스에서요 아 오늘 차트를 유나가 꽤 오래타거든요 감사합니다 유나가 노래 다운받는거랑 무슨 노래 넣었는지 영상 다시 뒤에 만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예진님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아 아 아 여기다 안 아파 안 아파 여기 진짜 아파 여기 진짜 아파 여기가 안 아파 아니 근데 뜨거운거는 좀 보고 먹어야지 무작정 입에다 갖다 놓으면 어떡해 아기야 아기야 배고파 나 근데 안 뜨거워 여기만 뜨거워 안 빨아 안 빨아진 것 같아 아 여기도요 너네들 다 오는 입이 아픈 날인것 같아 엄마 손딱지가 바빵에 안달리래 엄마 응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예의를 안 줄게 삶이 밥 먹은 거 앞에서 딴 삶을 파줬어요 이모가 유나 코 딱히 파줬어요? 아유 아 저 이제 유나가 코 파줬는데 뭐야 뭐야 네가 밥을 잘 먹으면 엄마가 아까 그 호박고구마 이거 말고 아아 아아 퉁 이러는 걸 해줄 수 있어 바보 같아 연예인들이 하면 이쁘더라구요 화이트 그런 것도 하게 해줄게 저 엄청 좋아할 거니? 왜 말아서 흐리지? 아 네가 좋아할 거는 확실한데 엄마가 찍으면서 토할까봐 보고 엄마가 찍으면서 토할까봐 자 엄마 아 읽어주면 뭐 해줄래? 저기 저기 민지 이제 많이 남겨본다 왜 먹는거야 뭐야 됐어요 아!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보내줬요 내 배게 뭐야? 내 배게 그새요? 뭘 말할지 몰라요 그새 눈치채리 눈치채리 뱀자 눈치채리 눈치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